바꾸러 와서 이렇게 앉으면 돼요. 저 바꾸러 와서 이렇게 떼어도 되는데 이렇게 떼시는 분들이 많죠. 맞춤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한 팀을 처음 해보는 거잖아. 맞춤하는 과정이니까. 괜찮아? 하나, 둘, 셋. 아유, 아유. 그래서 다행인 건 콜로스는 발이 아프다. 아, 진짜요? 저 지금 좀 웅크렸어요. 아유, 야, 편안하게 있어. 편안하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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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안하게, 편안하게. 편안하게, 편안하게. 편안하게, 편안하게. 뒤로? 네, 네. 허리를 펼셔야 될 것 같은데. 섹시했어요? 섹시했어요? 하나, 둘, 셋. 진짜, 잠깐만. 아, 멘트가. 멘트가 좀 깨시네. 멘트가 사연인 형. 어? 아, 멘트가 이렇게 보통, 이렇게 못하거든요, 사실. 어머 뭐 이런 게 아니고 섹시했어요? 섹시했나요? 혜진아 우리 톡을 걱정 안 해야 되겠다. 그래. 그렇대겠다. 자 그러면 자 혜진아 앞으로. 앞으로. 여기부터? 여기에서 가면서. 너무 먼데? 안 될 것 같은데. 어우 발 큰 거 봐. 어떡해. 아우 스키프. 어우 스키프 이거 발 큰 거. 아니 몸이 좋아. 자 지효야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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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어허. 어허. 손으로 싸려! 손으로 싸려! 와! 아 끝났다 끝났네. 나 안 거야. 고생하셨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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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한이랑. 자 이게 바로 이번 레이스로 시작하는 첫 번째 범인이야. 조금씩 가. 예능들이야. 야 희철. 어? 괜찮으세요? 원래 어떤 스타일이 있어? 내가 궁금해가지고. 제가 맞혀봐야 되니까. 너무 안 가리는 스타일이네. 몸 던지는 스타일이야. 딱 좋은 스타일이지. 안 가리잖아. 이걸 누가 생각을 해요? 예능에서. 주아! 우리 할 수 있어! 저 앞에 있는 게 콜로세움. 저기 콜로세움 저기. 지효야! 우리 할 수 있어! 지효야! 조금만 참아! 힘들면 돼! 안 돼! 안 돼! 한지효! 두 남자 부럽지 않다! 어! 한지효! 근데 진짜 어떻게 들어요? 우와! 지효씨 장난해! 도웅이다! 오! 야! 도웅이다! 야! 도웅이다! 도웅이다? 왔다! 왜? 어디로 가야 돼? 지금 팀이 이렇게 팀을 줄 겁니다 미치겠네 미쳐버리겠다 끝난 팀이 되겠네 오늘 일정이 하루밖에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원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! 진짜요?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작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4번 게임마다 최선을 다하시면 런닝맨의 재미를 그거 아닐까요? 아! 말투가 왜 이렇게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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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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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너무 재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명은 아홉검의 비밀입니다 아홉검의 아홉검 이렇게 검 한 번 보여주시고요 Przy eET!! 어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? sulla에 가자 아 1번도 발견이 돼 방금 지금 보신 검을 push 해서 아홉 華 희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아시아 전역이 흩어져있어요 어떤 이유가 아시아? 마카오가 아닌데 아시아예요? 합성 다음 미션 장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막타워